음 우리 참 어땠죠? 아니 왜 갑자기 물어보냐면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오늘 첫방이라 좀 당황하고 있어요 여기 이분이 물어보셨어요 아까 그분이 권율씨 실제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뭔가 굉장히 저는 정말 최고였어요 배려도 넘치시고 그게 의외라는 게 안 그럴 것 같다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첫방 나오길 잘했네요 그게 아니라 같이 연기를 할 때 감정상 먼저 찍으라고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한데 그렇게 배려도 굉장히 넘치시고 정말 감동받은 적이 많이 있었었어요 아닙니다 하선씨가 너무 현장에서 잘 이끌어주셔서 전체적으로 오늘 명절이네요 덕담이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오프닝 들으면서 오셨나요? 어땠어요? 들으면서 오지 않았고 제가 여기 일찍 도착해서 오프닝 하실 때부터 제가 저쪽 뒤에 숨어서 감시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죠 불가에 내놓은 애처럼 너무 잘하시던데요 일단은 광고주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요? 광고를 아주 또박또박 잘 읽어주시고 첫날이랑 그 다음에 사연을 그 다음에 사연을 저는 그렇게 연기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몰랐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욱할 뻔했어요 현장보다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사연 연기가 아유 아니요 더 열심히 할걸 지금 아이가 태어나니 많이의 어떤 그런 긴장감과 서스펜스가 밖에서 저도 같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겪어봤으니까 아유 네 겪어봤으니까 어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영화 아 저희 드라마를 찍으면서 굉장히 영화에 조회가 깊으셔서 전 사실 그래서 모신 이유도 있는데 어 네 아유 씨도 영화 소개 프로그램을 하신 적이 있다고 올레TV에서 네네네 어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6개월 정도 했었죠 길게 하셨네요 저도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영화 소개를 했었죠 그때 저도 덕분에 영화도 더 많이 또 그런 영화에 대한 견해와 시야를 더 많이 넓힐 수 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그런 영화도 잘 아셔서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뭐 이 박하선의 시내타운을 통해서 우리 하선 씨도 더 많은 영화와 저 그러려고 했어요 아 너무 좋겠네요 저도 그 시간이 되게 행복했거든요 물론 사실 지금 와서 고백하자면 안 보고도 본 척하면서 촬영을 한 적도 있었죠 와 나 그런 적은 없는데 그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명사들이 많았어요 와 이거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 그렇죠 말하면서 이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사실 못 본 영화들이 좋은 영화 있으면 또 추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